오늘 민주당에서 대법원장 추천하는 전자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 하는데 입장변 없으실까요? 네, 입장변화 없습니다. 아직 내용은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민주당이 지금 두 번이나 저희들이 최상병 특검법안의 그 숨은 나쁜 의도, 즉 정정용으로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업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대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뒤에 그것이 미진하다고 생각할 때 특검을 고려한다. 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표님, 환자단체에서도 어제 입장문 내고 의뢰정원 증원규모 규정이 유일한 행법이다. 26년도 증원규모 규수가 나서서 문의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냈는데 변화, 입장 변화가 없으실까요? 네, 25년 증원은 여야가 대표회동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증원은 지금 더 이상 조정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확인을 했고 26년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일단 열린 자세로 의뢰계에서 증원에 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타당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언제든지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협의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계에서도 자꾸 밖에서 여러 방안에 관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정부가 그 증원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틀을 만들었으니 빨리 정부 협의체 함께 하시면서 그 증원 문제에 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노동개혁특위 구성이랑 노동약자지원법 제정 기사가 나왔는데요. 계획이 어느 정도로 구조화되었습니까? 그거는 연찬회 때 우리 의원님들이 노동개혁특위를 노동대전환특위로 전환을 해서 다양한 현재 당면한 노동개혁 그리고 필요한 현장 이슈에 관해서 논의하는 틀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했고 그래서 가칭 노동대전환특위를 만들어서 그런 현안들, 개혁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특위 구성 등과 관련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이 부상이 되면 별도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라이라고 말하는 조선한 의원들에 대해서 윤리선, 조선한 의원은 어떤 마음의 말씀이신지? 어제 국방위에서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어제 아마 정해되고 자동산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들이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더 이상 입에 담지 않겠습니다. 제가 또 그러면 그와 유사한 얘기가 나올까 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상병특검법 관련해서 당내 논의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관련해서 일총을 열거나 하실 계획이 있으실까요? 최상병특검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 결과가 발표된 후에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입장에 대해서는 행동의 편을 먹어서 얘기가 된 건가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